조심할 거. 물속에 암초. 보이지 않는 바위다라는 얘기. 우리 암자가 보이지 않는 거 알지? 근데 알잖아. 보이지 않게 다니는 어사가 뭐야? 암행, 암행, 암행. 우리 사진기 어디서 해요? 암실, 암실. 암, 암. 알았어? 그러니까 이거 봐. 물속에 바위예요. 다만 파도가 크게 칠 때는 살짝살짝 보여요. 살짝살짝. 근데 이런 데 살 수 있겠어? 그럼 살짝살짝 이러고 살아 이러면서 계속. 계속 울면서 막 눈물 닦아가면서 계속 막. 조심해야 돼. 섬이 아니야.